오늘은 기름부음의 능력이란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기술도 쌓아야 되고 또 지식도 쌓아야 되고 또 대인관계도 좋아야 되고 여러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인정함을 받고 또 능력이 있어서 경쟁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지만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이렇게 성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나는 노력을 해도 그 성취감이 별로 없을까? 또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왜 남들처럼 누구처럼 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왜인가? 운이 없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한 운을 사주팔자니 토종 비결이니 오늘의 운세니 타로 점이니 이러한 신비적인 어떤 능력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현상에 의존하여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알고자 하고 나타내고자 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현대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도 이러한 초자연적인 신비술, 마술, 점, 포로스코프, 타로점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 뇌호흡, 요기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그 본체가 근원이 바로 육신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일단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나의 미래를 알게 해주는 이러한 어떠한 존재를 찾는 거예요. 사람이 그건 본능적으로 아주 육신적인 본능으로 정력적인 것으로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보니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말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장래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장래일을 이미 알아버리면 그 사람의 장래에 내가 죽을 것이다. 언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안 가운데 떨겠어요.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러한 운명인데 나는 이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일에 대해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자문서 27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입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될 것이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에 대한 일을 알 수 있도록 어떠한 매개체를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물질의 매개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생각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꽤 차고 미래를 얘기하고 점을 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에레미야서 29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나 또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심지어는 너희가 꿈,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사람이 꿈에 그냥 많이 좌우되고 꿈풀이 하면 오늘 무슨 꿈을 돼지 꿈을 꾸었네 오늘 대통령 만나는 꿈을 꾸었네 오늘 로또를 사면 아마 대박이 있을 거야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다 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에 사람의 마음이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을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했고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마치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자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은 할 수 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기를 주여러분으로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 길을 막으셨구나. 만약에 내가 이 길을 그대로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때는 실망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가 넘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재앙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을 의뢰하는 평안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신비스러운 현상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초자연적인 어떠한 능력에 접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 그것이 바로 마귀에 들어오는 귀신들이 들어오는 바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점을 본다는 것 이것은 바로 아무것도 재미로 본다. 재미로 여러분 봐보세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점 보는 그 자체가 바로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고 실패가 됐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초자연적인 신비의 능력에 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접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괜히 사람이나 천사들이 마귀들이 이런 것들을 말이에요. 이용할 뿐이에요. 잘못 이용할 뿐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외로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고 능력을 받으라. 이 능력을 이상한 뭐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마술적인 능력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 치유의 능력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 이러한 능력을 받은 자가 되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들이 받아야 될 필수적인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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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요사의 이스라엘 일로 인하여서 아 참 혹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냥 전혀 예기치 않게 그냥 갑자기 9.11 테러처럼 그냥 습격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그러자마자 그냥 일주일 만에 30만 명의 예비군이 외국에서 다 동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는 출전식을 한 번 봤는데 이야 부럽더라고 놀라워요. 얼마나 사기 충천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그야말로 장세기 49장 9절에 그 말씀을 노래하더라고 같이 그냥 찬소 그 내용이 뭐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우리는 유다의 사자의 새끼들이라 사자의 유다지파 유대인들이라 하나님의 그 사자 유다지파의 그러한 피를 받은 하나님의 민족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냥 마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파티에 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야 이거 우리나라도 참 유대인들 못지않게 하나님이 또 지정한 민족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족 우리의 나라 꽃이 무궁화 아닙니까 무궁화 꽃이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그것은 바로 샤론의 꽃이에요 그 학명이 똑같습니다 그럼 샤론의 꽃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크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옛날 조선시대에 그 성교사들이 우리 조선에 들어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에 보는 게 사람들이 갓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게 멋지게 보이는 모자 아닙니까 저게 뭐냐 그랬더니 갓입니다 갓 무슨 민족이 하나님을 쓰고 다니는 민족이 있나 그리고 하얀 도포를 다 입었잖아요 하얀 옷 세마포 똑같아요 두루마기를 입으면 그런데 그 조선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보고 또 조선 선택이란 말이에요 조선 영어로 조선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한자의 뜻을 또 보니까 아침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또 선이란 말은 물고기어자에다가 양양자 아닙니까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양은 하나님의 양물이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마지막 때에 일어난 그야말로 동방에서 일어난 이방인 중에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민족 조선 민족 우리의 한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단군의 자선 단이란 말이 유대에 잃어버린 지파인 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까지가 생길 정도입니다 분명히 이 민족이 유대인들을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민족이 된 걸로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 바로 예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전쟁에 나가면서까지 유다의 사자의 새끼라고 사기 충천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민족이다 우리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십자가의 민족이다 십자군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요 하나님의 물고기와 같은 익투스 예수 크리스토스 렉슴 유대로룸 유대인의 왕 예수 크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 난 그 물고기의 그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민족은 앞으로 희망이 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것이고 우리 민족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유대인을 회개시키는 민족으로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예배하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마지막 때에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령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 능력을 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심의 능력을 바꿔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봐도 사로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능력을 받으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증인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포로렌자에게 자유를 눈먼자에게 다시 봄을 눌린자를 자익해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바로 능력을 받은 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이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이란 말은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두나미스 힘과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크라토스 이것은 바로 선출을 통해서 얻어지는 권세를 말하는 것 크라토스 예를 들면 대통령 5년 동안 권세를 줬잖아요 국민이 선거에서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5년 지나면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러한 두나미스 파워 능력 건강 힘 이런 것을 추구하고 또 권세를 추구한다 이게 두나미스와 크라토스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차원의 능력이 아니라 엑수시아 그것은 신분에 합당한 능력이야 여러분 교통 승경이 교통 경찰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호르라기로 손을 쫙 올리면 큰 덤프트럭도 딱 서게 돼 있다 이거야 왜 씁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신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아무 보잘것 없이 작은 아이일지라도 그 왕자에게는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신들과 모든 군대들이 다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은 누가 보금 10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을 능력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그 권능이 바로 엑수시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름부문 사역자로서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분적인 능력이라 이거야 마귀의 모든 권세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권능이야 이게 그리고 뱀과 정가를 밟아버리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뱀과 정가는 바로 흑암의 권세들을 상징하는 것이요 우리를 공격하는 질병과 모든 고통과 곤란과 환란 속에서도 이걸 능히 밟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고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액수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받아야 돼 그런데 그 능력을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 따라서 그 능력을 모르고 또 능력을 아주 낮은 수준의 능력만 받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말씀 전하기 전에 특송하시는 분들이 와서 특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감동이 있어요 그냥 목소리가 빵 나올 때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참 미안합니다 물론 음악 전문가들이 볼 때는 뭐 특별히 목소리가 탁월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떠한 그 응감이나 박자나 모든 것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오는 그 목소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 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온 거야 그래서 유명한 디엘 무디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생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가수가 그 복음 찬양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바다가 되고 감동의 물결이 그냥 넘쳐났다 이거예요 그때 디엘 무디 목사님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야말로 그냥 다 그 복음의 능력에 꼬꾸라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주예수 영접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모든 술집들과 뭐 이런 댄스홀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꼭 말씀을 전하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그렇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의사들은 치유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의사뿐만이 아니라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하는 직업 어떤 직업을 초월해서 다 다르다 이겁니다 여러분 구의학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 부살레리라고 하는 오홀리라고 하는 이러한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성구들을 또 성막들을 잘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름 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애하는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실 때 놀라운 뛰어난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잘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거의 30% 노벨상이 유대인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손에 미국의 전체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미국의 모든 학자들이 말이야 과학자들이 다 노벨상 받은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그러한 기독교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삼각자들이 깨어나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혁을 통해서 그들의 머리가 깨어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머리도 뛰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뭐 아이큐가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아이큐가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108인가 돼요 세계에서 가장 아이큐가 높은 민족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세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아마 노벨상을 받을 엄청난 일들이 나는 많이 생길 것이다 나는 확신해요 왜냐 싹이 있다 싹이 벌써 공부하는 거 물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은 그냥 수학 경시대행 가면 다 1,2등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슨 기능 뭐 만드는 무슨 기능 올림픽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1,2,3등 해버리잖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써주실 거라는 얘기야 앞으로 정말 저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참 분열과 분열과 시기와 쟁투가 있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모든 것은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시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좌와 우울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 펫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받은 정치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를 대권을 진 자에게 자가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그 능력을 상실하고 그냥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제대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 로마의 식민지 왕이 누구입니까 네로 황제 아니에요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가 잘되고 못되고 이걸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보호하고 예를 들자면 바베논을 멸망시킨 그 페르시아 왕인 그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 유대 민족들을 해방시켰잖아요 엄청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치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와 외교와 국방과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과 상식이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정의로운 가운데 다스려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서 성부의 민족으로서 무궁화 샤론의 꽃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바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께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성령에 역사심이 있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될 때 나와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의 우선지위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왜냐 바로 성령의 시편 134편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론의 수염을 통해서 그의 옥기까지 흘러내림이에요 영적인 내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계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려오는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목회자의 그러한 심오하는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육체적인 우리가 DNA 그 성향도 있지만은 영적인 DNA가 매우 중요한 우리 영적인 DNA가 어디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피 받은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그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천군천사가 와서 원수들을 멸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두 번째로 첫째는 장소 주님의 몸 된 교회 성령의 기름부심이 역사하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두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지도자를 붙들고 사역하고 계신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 일곱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뭐예요 사자라 이거야 하나님의 메신저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별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자인 목회자를 영적 지도자를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성령의 기름붐을 내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붐이 있는 장소인 교회에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성령의 기름붐심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바로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사사는 영적 지도자예요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 그 나라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의 역사심을 받아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사모예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삼선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기도원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사가 있는 그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사사를 세우신 거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어 그들의 믿는 그 압잡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영적 지도자가 죽어버리면 백성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영적인 계보가 있는 것입니다 내림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리니지라고 리니지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영적 계보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의 그 인도함과 말씀 전함과 양육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교회를 잘 만나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이 있다 수준이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47장 3절 이하의 그 수준이 잘 나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의 수준은 뭡니까 발목 수준이야 발목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서 천척을 측량한 뒤에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발목에 오른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수준이에요 마치 영적인 유아기의 수준이야 잘 걷지를 못하고 그냥 기어다니는 수준이야 거룩마 수준이라 이겁니다 영적 성장이 필요한 수준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카치인앙생활을 시작한 영적인 영아의 수준 어린아이의 수준이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럭무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교훈을 잘 받아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키가 장대하게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기름 부음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이 바로 무릎 수준에 무릎까지 물이 차는 거야 4절에 에스겔서 47장 4절에 보게 되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오르다라 여러분 무릎 수준의 기름 부음은 어떤 수준입니까 그저 이제 잘 다니기는 다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는 수준이 무릎 수준이야 다니는 거야 복음을 전도하는 거야 은사도 가지고 있는 수준이야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한다 이거야 그 다음의 수준이 허리까지 올라오는 수준이야 4절에 보면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 수준에 기름 부으시면 바로 척추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로 사역자들이 안수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해서 사람들이 고침받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수준의 기름 부으심이야 여러분 여러분 전인치유 사역을 하는 것도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사역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름 부음이 없다면 아무도 치유가 되지 않아요 아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러한 복음 전도뿐만이 아니라 신유의 능력이 나가고 성령의 능력이 나가서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야말로 애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힘을 내서 치유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높은 수준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온 몸이 잠기는 그저 헤엄치는 수준이 온 몸이 잠기는 수준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5절에 나와있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물을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 허리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과 같으리라 흘러나오리라 이 수준이 되면 기도 안 해도 안수를 안 해도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수준이야 그 사람이 그 기름 부음은 넘치도록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이 딱 있는 곳에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벌써 넘치는 기름 부음이라니까 꼭 안수를 안 해도 그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기름 부음은 사실은 허리 수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 능력이 기름 부음이 배가 되고 또 배가 됐을 때 나타나는 수준이라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받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민족의 보금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그야말로 성령의 태풍이 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 하루에 5천명이 회개했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성령의 넘치는 능력의 기름 부음이 일어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름 부음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름이 간절하게 소원되는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넘치는 기름 무심이 한때 있었지만 이것이 소멸되고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 다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그곳에 장대현 교회에 김일성 동상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속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어게인 평양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영적 대각성에 어게인 다시 한번 그 영적 기름 부심이 넘치는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보면 4장 18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거심이오 첫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간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흑암의 권세를 내어 쫓아내기를 주의하므로 추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재해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노예가 자유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목적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가 보금 4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주 예수님께서 두루다지며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보금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그야말로 소망과 희망 가운데 안준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이 박목사에게도 임하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이 포금을 기름 부심의 능력이 전파되는 이 포금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눌린 자가 마귀에 눌린 모든 자가 자육해되는 해방이 되는 신유의 능력 축사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검을 통해서 이제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은혜의 해라는 것은 5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난 7년씩 7년씩 7번 안식년 7년이 7번이 되면 50년 때의 신연의 해야 해방의 해야 노예들이 자유암을 입습니다 토지들이 원주인이고 다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는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오늘 이 시기가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처음으로 이 위사에서 6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보면 4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제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제는 두 번째로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침례와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원수 마귀를 파쇄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과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라 여러분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나는 그 수준이 발목 수준밖에 안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무릎까지 찰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무릎까지 차고 성령의 은사는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허리까지 차는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때가 왔습니다 희년의 해 은혜의 해 우리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는 그 때가 왔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해 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회계의 영이 사로잡히고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 넘치게도 풍성하게 넘치는 역사가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크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다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의 능력을 받은 자는 이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하십시다 슬기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섯천여와 같이 우리 주님의 오신 그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우리가 세마포를 단정하고 성결과 거룩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깨어 기도하며 크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토오오 수고하십시오